자폐아는 생후 2개월부터 부모도 감지하기 어려운 시선 회피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 에모리 대학 의과대학 자폐증센터 연구팀은 자폐아는 생후 2개월부터 다른 사람의 시선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 3살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연구팀은 자폐증 형제가 있는 아기 59명과 그렇지 않은 아기 51명을 3살이 될 때까지 부모와 가족의 일상적 행동을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아기 시선의 초점이 향하는 곳을 첨단 기술로 관찰했습니다. 그 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기들은 생후 2개월부터 시선 회피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 3세가 될 때까지 점점 심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첫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가 생후 2개월부터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새로운 조기진단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.